최근 교수의 스와노세지마 화산과 사쿠라지마 화산이 연속 분화 그리고 2월 23일 수요일에 교수 기리시마산 부근에서 연속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오며 하루 뒤인 2월 24일에는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은 작년 2021년 11월에는 화산성 군발 지진이 하루에 9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수지역의 화산들이 계속하여 분화와 경계레벨이 상승하면서 위험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 3월 달 들어서면서 교수 남쪽의 화산섬인 구치노에라 부근처에서 화산섬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교수지역의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치노에라 부섬은 일본 가구시마형 구마개군 야쿠시마정에 속하고 주변의 야쿠섬, 다네가섬 등과 함께 오스미 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치노에라 부섬에는 활화산 봉우리인 신다케봉이 있는데 1841년의 분화 이후 1980년까지 16회나 분화하였습니다. 특히 1913년에는 화산폭발지수사의 분화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신다케봉이 34년 만에 다시 폭발하여 화쇄료를 발생시켰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5년에도 대규모 화산 분화로 인해 경고 레베로가 발령되어 주민대피 조치가 이뤄졌었습니다. 교수 가구시마현의 구치노에라 부섬 근처에 최근의 화산성 지진을 살펴보면 3월 10일에 2번의 지진, 11일에는 1번의 지진, 그리고 12일에는 9번의 지진, 그리고 13일에는 2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산성 지진의 횟수가 1번에서 2번 그리고 9번에서 3월 13일에는 24번까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화산성 지진들로 인하여 자금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금분화는 2020년 8월 29일 오후 5시 22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9일 자금분화 발생 전에 발생한 지진의 횟수는 20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24번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금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치노에라 부섬의 대분화 당시에 화산가스를 살펴보면 화산성 지진이 10번 미만이었을 때에 1000톤 이상의 화산가스가 방출되었고 현재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24번의 화산성 지진 발생으로 방출된 화산가스는 100톤 미만입니다. 구치노에라 부섬은 2018년에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헬기로 상태를 관측해보았을 때의 연기가 자욱해 분화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화산가스 냄새를 헬기 기내에서도 맡을 정도였으며 화산가스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화산가스는 화산 분출 시에 나오는 가스로 이산화항 등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의 호흡기에 치명적 피해를 주거나 질식사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규슈 남서쪽의 가구시마현에 속한 화산섬인 구치노에라 부섬은 주민 약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리시마야쿠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자연 풍광과 온천 등으로 유명하고 낚시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